한 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카톨릭 지식을 픽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카톨릭 픽 이번 주는 부활 대축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활의 캐리그마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이야기인데요 부활의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뭐죠? 선포죠 선포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신학 성경 안에서도 아 이거는 캐리그마구나 딱 티가 납니다 예를 들면 코린터 1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곧 그리스오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또 성경 말씀대로 사흘 아래 되살아나시어 캐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전형적인 캐리그마 선포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한 제자들 이렇게 아주 전형적으로 순서로 짜여져 있어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10장 40절 말씀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티모테오 전서에서도 3장 16절 또 로마서, 필리피서, 에페소서, 베드로 1서 다 보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분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내용으로 부활의 캐리그마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부활 이야기인데요 부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빈무덤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발현 이야기 그래서 전형적으로 마르코 보금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으로 가죠 마르코 보금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갔더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야 라쁘니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텐데 무덤이 비어있었다라고 하는 빈무덤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여인들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케파 베드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또 엠마우 가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만났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빈무덤과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부활의 케리그마 또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증거들을 찾아가다 보면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가장 첫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죠 그런 의미에서 빈무덤은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빈무덤을 보고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마지막에 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빈무덤을 보고 자신의 믿음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발현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변하잖아요 모두가 다 두려워서 다락방 문 걸어잠고 숨어있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전생의를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초대교회 많은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습니다 바로 나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화두로 우리 자신의 신앙에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부활 제2주일은 자비주일 맞아요 자비주일 2000년 4월 30일 그때도 역시 부활 제2주일이었는데요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폴란드의 마리아 파우시나 수녀님을 시성하면서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지내자고 제안을 하셨고 근데 파우시나 수녀님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뭐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별로 특별한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수도정서를 느껴서 수녀원에 입회를 했고 수녀원 안에서는 특별한 일을 안 하셨더라고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주방 정원사 문직이 평범한 삶을 사셨고 저랑 비슷하신데요 신부님 사진 찍잖아요 아 사실구나 특별하구나 갈대밭이 그 여인 잊을만한 그리고 폐결액으로 병에 시달리다가 33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환시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환시를 보고 그 환시 중에 이런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영혼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알리고 나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수행해야 할 임무요 과제다라고 자신의 일기에다 그렇게 써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그림 그렇죠 우리가 자주 보는 성화 가슴에서부터 하얀 빛과 붉은 빛이 뻗어나오는 자비의 예수상을 상본을 환시를 보고 그리고 그 상본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근데 이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번역이 다 각자 달랐는데 올해 충계정기총회 주교회의에서 정확하게 호칭이나 명칭을 다 정해서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고요 성 요한버로 2세 교황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성식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직면하고 보아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러면서 파우시나 수녀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는 특별할 것은 없지만 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의 복음을 보다 심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빛을 주는 은사이고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 모든 사람에게 큰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의 의미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자비의 이 메시지가 큰 힘이고 빛이고 위로가 된다 말씀하셨었고요 베네릭도 16세 교황님께서도 병자들을 방문하신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 고통의 신비와 하느님 자비 사이에는 뭔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강하게 묶어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인간 고통의 신비와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강하게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그리스의 십자가 신비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느님의 크신 자비 은총을 잘 묶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비주의를 지내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그 자비 받은 은총에 감사해야 할지 이것들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를 콕콕 집어가지고 부활에 맞게 잘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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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